다른 마왕들이 절 각자 구원자라고 비꼬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. 결과적으로 저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실패자니까요. 싸우겠어. 그 맹세를 위해서라면. 되돌리기 위해서라면. 배겠어. 그게 전부야. 빈틈 추성이야.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어. 빈틈. 어설퍼. 그때의 맹세가 내 전부야.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놓겠어. 빈틈. 그때의 맹세가 내 전부야.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놓겠어. 어설퍼. 이제야. 킬 수 있겠어.